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변성하는 거죠. 전압을 변성하니까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낮아지고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높아지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력용 변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자구미세화변압기라고 해서 몰드변압기의 하나의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원리나 구조나 특징 다 똑같아요. 사실상 원리, 이거는 여러분들 회로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실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특징, 아주 많은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문제라기보다는 맞아요. 이게 개통과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필요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쪽,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거론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초점을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엔 이렇게 변성돼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예, 써야죠.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하면 에레베이터를 탄다든지 또는 에어컨을 튼다든지 또는 환풍기뿐만 아니라 급배수설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유독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 농용유도전동기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농용뿐만 아니라 권선형이라고 하는 걸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기니까 원리와 구조와 특징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속도 제어입니다. 사실상 속도 제어는요. 범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는 거고 속도가 본인의 정격 속도라고 하면 정격 상태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중간 단계도 있죠. 우리가 자동차를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지해 있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최고 속도로 달리기도 하고 되셨죠. 그걸 우리가 속도 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속도가 0인 경우에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예, 맞아요. 이걸 우리가 기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정격 속도로 운전되고 있는 걸 이걸 운전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중간 단계, 그걸 우리가 속도 제어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범용으로 얘기하면 0에서부터 본인의 정격 속도까지 결국은 속도 제어예요. 그리고 나서 정지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동, 정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하를 잘 활용할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가능한 한 그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도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는 오케이, 잘 이해했어. 좋습니다.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전기기계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비슷비슷비슷비슷해져요. 지금 우리가 원리와 구조와 특징 그리고 거기만의 우리가 관심, 과자, 항목들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다 보면 나중엔 이게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정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 책터마다, 매 장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템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코코가 아이템이라고 제가 이름도 좀 지었어요. 어쨌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짧게, 가능한 한 짧게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템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또 구조. 구조도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 왠지 아시죠? 왜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걸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서 물음표가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이템 정리를 따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습득하고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 정리라고 해서 또 아이템들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등가 배로도라든지 뭐 이런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해는 어느 정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템 정리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기출문제로 넘어오시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의 유형에 접해야 되는지를 저하고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출문제를 오게 되면 제가 이런 말 드릴 거예요. 예, 이거는 아이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기기기를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냥 화면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 저처럼 좀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난감한 것처럼 예, 문제가 생각보다 전기기기 문제는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틀어버리면 예,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돌아왔다, 이쪽으로 돌아왔다 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를 품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외의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가르쳤던 문제는요.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날 가서 행운의 숫자에서 이렇게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그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론이나 이런 교재로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랑 같이 문제풀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아이템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그리고 문제의 이해, 그리고 콕콕 아이템 잘 정리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다 이론, 한 80%, 70%? 어, 물음표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직류기는 어떤 거였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기기의 원론입니다. 원리입니다. 동기기는요. 발전기예요.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또는 수력발전소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변압기는요. 보낼 때도 필요하고 받을 때도 필요한 설비입니다. 전동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동기, 동력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단어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정도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은요. 문제, 문제는 좀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어떠한 아이템이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 정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두 번째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아이템 정리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 60점, 충분히 넘게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풀 수 있는 문제야, 안 푸는 문제예요. 안 푸는 문제는 왜 안 풀었다고요? 제가 안 알려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푸는 문제는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범위를 좀 줄여서 학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기기는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플러스 5장까지는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몇 퍼센트?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좀 정리하고요. 봄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락의 황미룩 기술사였습니다.